제가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가장 잘 쓴 책 스스로 생각하기에 바로 레윅에 관한 책입니다 레윅이 정말 재미없는 그런 책인데 그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깊이 읽고 내가 성경을 통독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좌정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 읽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우선 구어체가 아닌 문어체인데다가 현대말이 아닌 고전체로 서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큰맘 먹은 마당인데 계속 읽어 내려가다가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것은 출애극기 25장부터 시작되는 성막에 관한 부분입니다 규빗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성막에 관한 설명은 무슨 말인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어의 해바라기라는 그림을 말로 설명하면 머릿속에 전혀 떠오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보여주면 한눈에 알 수 있는데 그걸 글로 설명하니까 그렇게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된 것입니다 이왕 시작한 성경 통독이고 또 첫 장애물이니까 그럭저럭 넘어갑니다 곧 이어서 만나는 두 번째 장애물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성경 통독에 의지를 끼는데 충분할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짭을 수없이 맞다가 마지막 결청타를 맞는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참으며 끝까지 읽었어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케 하시는 성령님이라도 열심히 찾는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복잡한 제상 규정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언뜻 떠오르는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약의 모든 제사가 폐지되었다는데 굳이 이 복잡한 유대 제사법을 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우와 신포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굉장히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대단히 중요한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책입니다 레위기에는 여러 종류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속 제사가 가장 중요한 그래서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대속 제사란 내 죄를 대신해서 다른 동물이 죽으면 내 죄가 사암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다른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대속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은 기독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합니다 구약이 영화라면 화면 신약은 자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나 출애극기는 그저 화면만 봐도 그 내용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그런데 자막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자막이 있으면 레위기만큼 심오한 책도 없습니다 신약을 자막이라고 하는 이유는 구약의 모호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신약, 특히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 성경의 모든,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십자가 빛 아래에서 조명해야만 합니다 기독교 핵심 중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이야기와 가르침과 해석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내용은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고 있고 그 십자가 안에서 집약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하여서 해석해야만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그 깊은 진위를 올바로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식용을 금지하신 동물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돼지도 먹지 말라 특히 특정 교파에서는 그것을 영양학적으로 해석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준다는 등 건강에 좋지 않다는 등 그 짐승들을 먹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다고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 해석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단들 이단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성경 외에 다른 자기들의 책이 있고 특별히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부인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과 이야기와 가르침과 해석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빛 아래에서 조명하셔야 만한다 그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서 어떤 설명을 듣는다든가 가르침을 배울 때 언제나 저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주의깊게 들어보면 이단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여러 모호한 내용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해석하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구약은 영화, 화면, 신약은 자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오의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못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십니다 3시간 동안 예수님은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총 7마디 정도의 어떤 단편적인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면서 이건 무슨 뜻이야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때문에 말씀조차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오묘한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구나 하는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뜻이 모호해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도 모호해지고 기독교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기독교 전체가 그래서 남미라든가 필리핀에 가면 예수님이 우상화되고 미신으로 전락하죠 왜요? 십자가에 담긴 그 깊은 여러 다양한 뜻들이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움은 반드시 왜곡과 변질로 이어집니다 그런 거 몰라도 돼 그저 열심히 믿어서 복받는 게 장땡이야 하는 생각이 만연하게 되고 기독교의 본질, 사명감, 가치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전도라도 할라 치면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듣는 근본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뜻을 가장 명백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많은 수많은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반드시 읽어야 하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레위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뿜어나오는 풍부한 다양한 빛을 그 어떤 책보다도 밝게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송의 원형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들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많은 제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종합되고 완성되었습니다 레위기에 다양한 제사가 담아놓은 하나님의 깊고 기쁜 뜻이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실히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문제를 알면 해답도 알 수 있는 법 그래서 레위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지향해야 하는 옳은 방향과 갖춰야 하는 바른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떤 사랑을 담아놓았을까 큰 기대를 안고 이제 레위기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기의 출발점은 신해산계약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신해산계약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만찬을 하였습니다 이 성만찬은 무엇이냐 하면 신해산계약의 갱신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이 신해산계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살을 먹이시고 피를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열 가지 재앙이 이집상에 내려지고 드디어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을 합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해광냐 남쪽 중심에 우뚝 서슨 신해산에 당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신해산계약을 맺으십니다 그 신해산계약의 골자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설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신해산계약의 골자는 비천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가장 천박한 노예가 가장 지구하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왕이나 황제보다도 더 높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황제들만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합니다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구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 신해산계약이고 이 신해산계약의 갱신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살을 먹이시고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시하게 살지 않고 이 땅에서 당당한 제사장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해산으로 불러들여서 돌판에 새긴 식계명과 성막을 지을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식계명과 성막은 노예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필수적인 두 가지입니다 식계명은 뭐예요? 텍스트, 성막은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식계명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열심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식계명은 출애국기 20장에 단 한 장에 할애합니다 단 한 장 그냥 설명하는 걸로 그런데 성막에 대해서는 2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 무려 16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의 지침에 따라 성막을 짓는 것으로 출애국기가 끝이 납니다 출애국기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인데 그것이 성막을 짓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가복음이 16장인 것을 볼 때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16장, 성막에 대한 설명 16장 그런데 복잡하니까 우리가 생략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중요한 것이 내게서 빠져버리고 기독교는 점점 시시한 것 본질과 핵심을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막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만나는 장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구체적인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어쩌고저쩌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걸린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고 내가 이스라엘 자선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기기묘한 이 세상 인간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며 수많은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운영하고 다스릴 것인가 그것을 나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행복하고 당당하고 형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 레위기는 이 성막의 구체적인 운용지침입니다 성막, 레위기,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 레위기에 다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읽다가 복잡하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그냥 또 넘어가 버리면 성막 넘어가 버리죠? 레위기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그 다양하고 깊이 있는 얘기들이 저 십자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이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갖고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너나 잘 믿으세요 이래버리죠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들의 육체입니다 육체가 형태를 가진 육체가 형태가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육체 자체가 가림막입니다 더욱 결정적인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가림막,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눈꽃만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작은 죄도 자멸해버립니다 그런데 나와 내가 지은 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나도 자동 자멸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죄에 싹쓴 사망이라고 단정해버립니다 그런데 내 죄로 자멸을 되는 나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용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고 그랬죠 동시에 어떤 죄도 용납치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사이의 충돌은 일종의 유일한 하나님의 자기 모순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을까 반문하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자기 모순은 하나님의 한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저놈을 죽여 살려 그죠? 죽일 수 없잖아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그러나 인간은 아들이 자녀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을 면치 못하는 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신 것인데 바로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의 핵심은 구별입니다 성막을 왜 지으라고 하셨는가? 이 땅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제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로 얼룩진 이 땅이 자멸해버리는데 그 자멸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세마포로 마당을 둘러서 더러운 세상과 구별하시고 성소의 네 겹 덮개로 두꺼운 덮개로 덮어서 세상의 더러움이 범접하지 못하게 구별하고 그렇게 구별된 성소의 전실과 후실을 그룹들이 새겨진 두꺼운 휘장으로 구별하시고 그룹은 병정천사입니다 그룹을 성경에 그룹 얘기가 나오면 접근하면 발포한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구별하고 성소의 후실인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벚개를 안치하고 벚개 덮개 위에 또다시 그룹의 날개로 덮고 그룹의 날개로 감싸인 작고 작은 공간을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로 삼으시고 그 공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일을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러나 성막 그림을 보시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하여간 세마포와 네 겹 덮개 그룹이 새겨진 휘장 법개 그룹의 날개 모두 모두 자신을 숨기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숨기는가 하나님 자신을 신비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꼭 만나서 생명의 길을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동으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숨기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모두 다 그 신을 찾아가죠 그죠? 108번 내 3천배를 해야 만날 수 있다 오체의 투지를 해야 만날 수 있다 남묘호랑갱교 그 주문을 100만 번 외워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라는 찬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밀항선을 탔던 조선족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좁은 밀실에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빼곡하게 앉아서 화상실도 가지 못한 채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좁고 좁은 공간에 몸을 실은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교의 크기는 길이 2규빗 반, 폭이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의 작은 나무 상자입니다 1규빗이란 여기에서 여기까지 45cm 정도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규빗하면 곱하기 50 해보시면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고 반드시 한번 이렇게 해서 그 크기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배후에 계신 그 엄청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안하여서 길이 1미터 남짓, 폭 70cm인 작은 나무 상자의 위에 그룹의 날개로 덮은 그 작고 작은 공간에 자신을 가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노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시시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지고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나를 종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드시겠다고 그 작고 작은 상자에 자기를 담아 내게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외에 그 다가오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외에 어떤 것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도 됩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 자체가 모든 불만과 분노를 침묵시키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입니다 성막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는 바로 신해상 계약으로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래위기를 읽어야 하는 당위성 충분히 납득하셨습니까? 대답이 시원찮구나 이 래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모든 난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멀리 계셔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의 실패의 원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압니다 이제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며 성령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한 발 한 발 살아갈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병 말끔하게 회복되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경받는 제사장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